토마스! 미안한데, 지나다 숫자 1 써있는 말썽장이 파란색깔 꼬마 기관차 본 적 있어? 지나다니는 기관차가 엄청 많아! 내가 파란색 기관차를 어떻게나 기억해? 이름은 토마스고, 쏘도섬에서 왔어! 어이! 말썽장이 파란 꼬마 기관차 못 봤어? 아니... 그거 봐, 내 말 맞지? 여기엔 오가는 기관차가 엄청 많다고! 으아! 프리덜린트는 무지 바쁜 곳이야! 아, 알겠어! 어쨌든 고마워! 어? 멍청이 파란 기관차는 봤어? 자기가 가는 것도 모르네! 완전! 멍청이! 맞아! 맞아! 토마스 만든 것 같아! 너희를 데려온 게 토마스야? 아니! 그럴리가! 토마스는 길이 잃고 헤맸어! 허리케인이랑 기관차가 데려왔어! 허리케인? 그게 누군데? 커다란 제철소! 알잖아! 여긴 완전 핫한 곳! 우린 화려한 기관차 좋아해! 아, 기대한 내가 바보지! 내 얼굴 좀 볼래? 코미디언 같지 않냐? 어머, 쟤 무은이! 안녕? 하나 더 물을게! 허리케인이라는 기관차가 일한다는 큰 제철소 아니... 그래, 안녕! 언니! 안녕!